우리 집에 언제 올라왔니 내 맘속엔 언제 들어왔니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싫지는 않아 나 우승했네 난 그때 큰 미안해 난 좀 놀랐는데 사실 이런 건 좀 실례인데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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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지는 않아 그러나 자면 보낼래 내일은 나도 가볼 수 있을까 Come on come on come on 좀 더 가까이 와 너의 마음을 붙들이며 웃으면서 문을 열어야 돼 하나씩 말해볼까 너랑 나랑 말 서로에 대한 얘기들 우리끼리만 창피한 것은 자랑거리들 단백성은 비밀 너랑 나랑 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처음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더 얘기해줘 이름 뭐 또는 얼굴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내 맘속엔 언제 놀러왔니 내 맘속엔 언제 놀러왔니 나도 몰래 언제 들어왔니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싫지는 않아 나 다 뻔해 사랑 잡아줘 깜짝할 때 이젠 나도 점점 자연스러워 내 눈에도 내가 사랑스러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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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데 나 나 두 분 아주 사랑스러워 아무한테도 못한 말이 있어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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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가까이 와 사실은 정말 반가웠어 네가 내게 걸어 들어올 때 하나씩 말해볼까 너랑 나랑 말 서로에 대한 얘기들 우리끼리 말 창피한 것은 자랑거리들 단백소는 비밀 너는 나랑 말 뭐 뭐 뭐 뭐 뭐 정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더 얘기해줘 우린 너 또는 얼굴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말도 없이 또 날 찾아와 준비가 안 돼 날 흔들어내 딱까지 난 사기 캐릭 너와 함께면 완벽해 me 아빠가 보면은 큰일이 나 이렇게 내 마음이 열리나 봐 이제 너와 함께면 어떡해 하나씩 말해볼까 너랑 나랑 말 서로에 대한 얘기들 우리끼리 말 창피한 것은 자랑거리는 단백소는 비밀 너랑 나랑 말 뭐 뭐 뭐 처음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더 얘기해줘 우린 너 또는 얼굴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하mniej about 또 또 누구 Qº 야 지금 Still 시끐 그레이스 그레이스 감사합니다.